전국적인 관광 명소 남해 독일 마을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별 특별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 마을이 주변 마을들과 손잡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 유럽풍의 이국적인 집들,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상가, 파도 광부와 간호사의 스토리텔링까지 독일 마을을 전국 유명 관광지로 만든 대표 콘텐츠들이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15년 128만 명이었던 방문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져 50만 명대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 군이 밑그림을 새로 그리게 된 이유입니다. 독일식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독일 마을 밖에서만 가능했던 상업 행위를 마을 안까지 풀어줄 계획입니다. 주거 전용 지역 일부를 해제해 주요 도로변에서 독일 음식을 팔 수 있고 골목길 상점 운영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규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을 독일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일 마을 주변 7개 마을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농수산물 공동 마켓과 남해영 숙박시설의 표준을 만들 마을 기업 설립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독일 마을 중심에서 지역민들이 합류함으로써 전체적인 관광 콘텐츠라든지 볼룸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또 주민, 청년이 주도하는 축제와 이벤트를 매달려려 맥주축제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1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주민들과 손잡고 2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선택한 독일 마을. 여권 없이 떠나는 독일 여행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생입니다. MBC 뉴스 이종생입니다.